앵우에요. 요새 대부분 코로나 때문에 집콕하시잖아요. 그래서 급진살 혹은 새해 맞이 다이어트 계획이신 분들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프리카TV와 아임닥 콜라볼레이션. 이제까지 없던 아임닥 초특화 판매 새해다진 패키지 2종 준비했어요. 자 새해다진 패키지는 총 18종 그리고 베이스 상품 하나씩 모아가지고 18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원래 53,900원인데 45% 할인 특가로 29,900원. 무료배송입니다. 그리고 새해다진 간식 패키지는 뭐냐 총 10개인데 한 팩씩 베이스 상품만 모아서 옆에 10팩 구성. 원가 26,160원인데 35% 할인 특가로 16,900원. 구매법은 아프리카TV 회원가입 하셔야 되고요. 아프리카TV 어플 및 PC로 접속, 검색어, 앵우, 방송 시청 하시면 왼쪽 중앙이나 하단에 애드 볼륨이라고 떠있어요. 아임닥 판매왕 클릭하셔도 되고 VOD나 녹방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누르시면 새창이 떠요. 그래서 선물하기 들어가셔서 누르신 후 새해다진 패키지 원하는 상품 2종 중에 한 종이나 뭐 둘 다 구매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한번 맛있게 먹으면서 계속 대화를 이어가 볼게요. 오늘부터 9일날 자정 12시까지밖에 구매가 안되는 가격이에요. 저를 통해서만 구매 가능하고요. 아임닥 홈페이지나 이런 링크로는 구매를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치즈고 이게 오리지널이네. 포장지 살짝 뜯어서 전자레인지 50초. 닭가슴살의 구매 조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다양한 맛? 아니야. 안 뻑뻑해야 돼. 무조건 안 뻑뻑해야 돼. 왜냐? 하루 이틀하고 다이어트를 관둘 게 아니고 최소 3, 4개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뻑뻑하면 못 먹어.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추첨지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닭가슴살 할인 특가니까 다들 저처럼 열심히 먹고 살 꼭 빼세요. 이게 스팀공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팀공법 닭가슴살 나 진짜 여러 제품 먹어봤거든? 뻑뻑하면 이건 아니야. 스팀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한 끼 분량 120g 닭가슴살 22g 들어가 있는. 다오미가 이거 샀네 이거. 에드벌리언 8개 보니까 이거 샀네 우리 다오미. 엄마 더 사. 얘네 유통기한 내년 11월달까지야. 내년 11월달. 엄청 길어 유통기한. 닭가슴살은 할인할 때 초특가로 쟁겨놓는 겁니다. 여러분. 먹어볼게요. 오리지널입니다. 구매법은 제 아프리카로 넘어오셔가지고 화면에 떠있는 아프리카 화면에 배너가 떠있어요. 모바일로 오시든 PC로 오시든 눌러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음. 내가 지금 제일 기본 오리지널 맛있어. 안 뻑뻑해. 그리고 닭가슴살 먹기 힘드신 분들 쌈장 찍어 드셔도 돼요. 저는 쌈장 찍어가 양배추에 싸서 와그자와그 먹었어요. 양배추 삶아서. 그렇게 먹으면 고기 싸먹는 것 같아요. 오늘부터 9일 자정까지만 초특가 판매예요. 9일, 일주일. 딱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구매하고 싶어도 못 구매합니다. 봐봐. 손대무 그냥 찢어져. 아 뜨거워. 닭가슴살 구매하실 때 1순위. 다양한 맛, 불닭 맛, 치즈 맛 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부드러워야 돼요. 다양한 제품군의 다양한 맛이 있는데 무조건 부드러운 게 1순위예요. 하루 이틀 먹을 거 아니고 최소 3개월, 4개월 이상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뻑뻑하면 못 먹어요. 저는 하루에 5개씩 먹거든요. 닭가슴살 살 빌 때. 무조건 부드러운 제품 찾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임딱. 현재 초특가 판매 중인 아임딱. 이 제품입니다. 아 근데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내가 8개월간 다이어트하면서 3월달 이후로 운동하고 닭가슴살을 절대 안 먹었거든. 홈쇼핑 갔다고? 홈쇼핑이야. 이게 라이브 쇼, 라이브 커머스? 인터넷 쇼핑, 인터넷 뭐 홈쇼핑 이런 느낌인 거지. 나도 이상한 거 먹다가 형 거 보고 따라먹었지. 그렇지. 맛있지. 내가 먹으면 정답이야. 난 맛없는 건 안 먹어. 다이어트 할 때도. 닭가슴살 프랑크, 트리플 치즈맛. 이거 먹어볼게요. 좀 뜯어줘서 1분.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차피 먹어야 되는 상품입니다. 어차피 빼야 되는 살이에요. 이뻐지기 위해서, 잘생기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하기 위해서. 어? 건강을 찾으면서 이뻐지고 잘생겨지면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면 뭐 어떡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빼야 돼, 살은. 먹방 하던 애도 뺐잖아요. 여러분도 뺄 수 있어요. 프랑크 트리플 치즈맛. 이 제품은 총 174칼로리. 한 끼에 두 개입니다. 맛있다고 계속 먹으면 안 돼요. 단백질 22g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부드러워, 이거는. 아, 지금 너무 뜨거워. 음, 치즈박초에 있는 건 안 보여. 치즈가 녹여있나 봐. 반죽에. 씹는 순간 치즈의 향에 싹, 치즈마초, 싹. 음. 음. 단백질도 활용을 안 하면 살이 되기 때문에 요즘 화면에 있잖아요. 정확히 보여드릴까요? 이게 2만 9,900원짜리.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거. 지금 저구성입니다. 18개. 베스트만 모았어요.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베스트 상품 18개. 2만 9,900원. 원래 5만 3,900원. 할인율 초특가로 45% 들어갔고요. 무료배송이에요. 마찬가지로 간식률. 할인율 35% 들어갔고요. 원래는 2만 6,150원인데 1만 6,900원. 1만 6,900원. 물론 이것도 무료배송. 베스트 상품만 모았어요. 베스트 상품만. 딱 일주일간만 구매 가능하시고요. 9일 자정까지만 구매가 가능하세요. 방송이 꺼진 후에도 제 방송국 VOD 혹은 녹화방송 들어가시면 아임닭 판매왕 배너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돼요. 아프리카를 들어간다. 검색어에 앵호를 친다. 앵호방송을 누른다. 이렇게 들어오면 아임닭 배너 보이죠? 끄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화면에 안 보이잖아요. 위에 보면 AD라고 있어요. 그렇지. AD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AD버튼 누르면 이렇게 떠요. 원래적으로는 들어가면 바로 뜨고요. 아임닭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매는 저를 통해서만 할인 특가로 이뤄지고요. 아임닭 홈페이지에서는 이 가격에 만나볼 수 없어요. 아프리카 팁이랑 아임닭의 콜라보레이션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고 볶음밥 같은 거 하나 먹어보고 싶다. 나도 많이들 먹어봤는데 이거 한 끼면 진짜 든든하거든. 감자탕 있고 닭가슴살 감자탕 볶음밥 있고 김치볶음밥 있고 사비볶음밥 있고 한 팩에 375칼로리야. 여러분 라면 하나 먹는 거 500칼로리 넘거든요. 어우 양 많은 거 봐봐. 이거 먹으면 배불러 배불러. 그냥 돌리면 돼. 3분 30초. 얼마나 편해. 살을 못 뺀다고? 닭가슴살이 맛없어서 살을 못 뺀다고? 개구라인 거야. 거짓말이야 얘들아. 너무 맛있고 너무 간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8개월 동안 닭가슴살 먹으면서 살을 뺐지. 55kg를. 3분 30초면 왕성이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웬만한 성인이 먹어도 든든한 한 끼. 절대 닭가슴살이 맛없다. 귀찮다. 힘들다. 요새 먹는 거 가지고 살 못 뺀다고 절대 하면 안 돼요. 봐봐. 맛있어. 당근이랑 닭가슴살 다 잘게 잘게 썰어가지고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영양소도 맞췄고 어차피 닭가슴살은 냉동이에요. 특가 뜰 때 미리미리 쟁겨주세요. 음. 진짜 맛있다. 여기에 닭가슴살 오리지널이거든. 돌린 거. 음. 닭가슴살 유통기한 내년 말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닭가슴살을 구매하실 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다양한 맛이 아니고 안 뻑뻑한 거. 하루 이틀 먹고 때려칠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몇 개월을 먹어야 돼요. 뭐 치즈만 있고 불닭만 있고 뭐 그러면 뭐예요. 물론 여기도 다양한 맛이 있지만 이 제품 안 사도 돼요. 근데 그 어떤 제품을 사더라도 절대적인 거 다양한 맛이 아니고 안 뻑뻑한 거 꾸준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제품을 드셔야 됩니다. 그런 제품을 찾아 드셔야 돼요. 그 제품이 바로 아임 닭 입니다. 현재 초특가 초특가로 진행하고 있어요. 18팩 베이스 상품만 18개 모은 거 5만원 5만 3천 9백원짜리가 45% 할인 특가로 2만 9천 9백원 그리고 간식 10종 베이스 10개만 모았어요. 35% 할인 들어갔고요. 2만 6천 150원이 1만 6천 9백원 전부 다 무료 배송입니다. 그렇지 유통기한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어차피 냉장고에 냉동실에 닭감매 많다 아쉽다 아니요. 냉동입니다. 어차피 어차피 내년 말까지 에요. 그때까지 여러분이 운동하고 하고 계시다면 무조건 다 먹고도 남는 양입니다. 쌀 때 할인할 때 맛있게 초특가루 지금 구매하셔야 됩니다. 음 너무 맛있어. 음 빼자. 이번 기회에 빼자 얘들아. 이 어렸던 애가 요랬던 애가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됐어요. 바디 프로필까지 8개월 걸렸습니다. 50kg 55kg 빼는 거 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 중심에 뭐가 필요하다? 운동 아니에요. 닭가슴살 식단 여러분의 체중을 줄이고 여러분의 꿈을 현실시켜줄 아임닭입니다. 자 지금 아임닭 특가 판매합니다. 오늘부터 9일날 자정까지입니다. 이 기회에 더 이상 없어요. 저를 통해서만 가능한 가격대에요. 아임닭 홈페이지 가서 보시고 나중에 구매해야지 안 돼요. 홈페이지 자체에 판매가 안 돼요. 판매가 없어요. 아프리카TV 오셔서 아프리카TV 제 방송을 보시면서 왼쪽 상단에 있는 배너버튼을 눌러서 구매를 하셔야만 이 특가로 구매가 진행이 됩니다. 총 18패 100 베스트 상품을 모아놨어요. 그게 45% 할인 들어가가지고 29,900원 그리고 할인율 35% 들어간 간식 베스트 상품 10개 16,900원 이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후회해요. 딱 7일까지에요. 만약에 방송을 안 할 때는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있나요? 하면 제 방송국 오셔가지고 녹화 방송을 들어와서 배너 떠있는 거 누르셔도 되고요. 혹은 제 방송국에 있는 VOD 다시 보기 파일이죠. 누르시면 거기 배너가 떠요. 눌러서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외적으로 방송을 안 할 때에도 주일날 12시 밤 12시까지는 구매를 가 가능합니다. 만두 청양고추맛 이거는 잡채만두 오 만두요. 만두 음 감자 전분 피자 음 쫄깃쫄깃 감자 전분 감자 전분 감자 피해요. 오 토마토 소스 슬라이스 닭감살 처음 먹어봐 이거는 음 이게 토마토 소스 슬라이스 닭감살인데 이거 뭐 야드라드라 봐봐 이게 어떻게 딱 봐도 화면서만 봐도 야드라드라잖아 절대 찍을 수가 없어 네 오늘부터 9일 자정 12시까지만 이 할인특가 아프리카TV 앵호 VOD 또는 녹화방송 또는 생방송에 있는 왼쪽에 배너를 눌러서 구입할 수 있는 초특가 새 패키지 새 간식 패키지 무료배송 45% 35% 유통기한 넉넉하게 내년 말까지니 걱정 마시고 쟁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TV와 아임닭 초특카 이벤트 아임닭 판매황 라이브 커머스 였습니다.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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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실까요? 아프리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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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